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국악 박선생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한반도 특강 제3탄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2탄 정도에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다 다룹니다 여러분들 다 다루기 때문에 잘 듣고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 단어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존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중에 이런 수능에 연계된 교재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내용 학습을 좀 해가지고 이 단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첫 시간에는 전반적인 것과 화성함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변성함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퇴적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암석별로 좀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암석의 특징들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퇴적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퇴적암의 특징과 종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퇴적암의 특징과 종류 보세요 선생님이 이게 퇴적암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퇴적암은요 기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처음에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얘가 풍화 침식을 받아 풍화 침식 어디선가 풍화를 받고 침식을 깎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운반되죠 운반 이동을 한단 말이야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이동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퇴적작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퇴적을 받는 거죠 퇴적이 되죠 퇴적이 된 다음에 그러면 이게 퇴적된 걸 갖다가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부르죠 퇴적물 퇴적물들이 퇴적작용을 받는 거예요 그 담부터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화작용 혹은 속성작용이라고 불러요 속성작용을 갖다가 받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 여러분들 혹시 책에 이런 게 소개되면 똑같은 말입니다 고화작용 똑같은 말입니다 고화작용 속성작용 이 작용을 받으면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얘가 풍화 침식을 받았어요 누가? 누가 풍화 침식 받았어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얘기야? 기원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화성암이 풍화 침식 받을 수도 있고 변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을 수도 있고 퇴적암이 풍화 침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원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누가 퇴적암을 만드는지는 몰라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지만 얘의 상태를 보아하니 얜 퇴적암이야 만들어진 상태를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입자 사이즈도 되게 다양할 수 있고 얘네들이 기원도 다양할 수 있고 색깔도 다양할 수 있고 풍화 침식 받으니까 풍화 받으면 얘네들이 변하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탄강 찍은 거에서 암석을 갖다 조사할 때 풍화를 받은 면에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풍화를 받은 면은 깨가지고 부서가지고 안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쓴 적이 있어요 풍화 받은 건 썩었다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암석이 썩었다 물론 암석이 풍화를 받은 건 썩었다 표현하는 게 선생님들 이렇게 지구학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지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가지고 속에 있는 신선한 암석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풍화를 받으면 얘네들이 상태가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왜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난 마이산에 퇴적지역 얘기하니까 지난 마이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귀처럼 생긴데 지난 마이산에 갔을 때 거기엔 여감층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다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 자체가 그런데 여감을 하나 딱 주워서 역을 하나 주워서 역이 자갈이에요 자갈 이렇게 둥글둥글한 자갈 있잖아 여러분들이 마이산에서 자갈을 하나 딱 주워서 와가지고요 겉을 딱 보니까 겉이 썩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망치를 이렇게 빵 뽀갠 다음에 속을 딱 봤어 그랬더니 앞시간에 배운 2탄에서 배운 염리가 보여 어? 이건 뭐지? 이거 변성암이네? 아 그럼 마이산은 변성암 지대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변성암이 풍화침식 운반 퇴적을 받아서 마이산의 자갈의 형태로 쌓인 겁니다 쌓이면 그 쌓인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부터 걔는 퇴적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원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게 여기 특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보자고요 이 속성작용은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가 속성작용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으로 나눠요 자 압축작용, 교결작용 이렇게 있는데 압축작용은요 우리가 다지는 작용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과정에서 아마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지는 작용 이건 굳어지는 작용 이렇게 불렀었어요 중학교 때 굳어지는 작용 혹은 시멘트화 작용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멘트화 작용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압축작용은 태정물이 계속 쌓여요 쌓여요 누르겠지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 태정물들이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 알갱이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었어 이렇게 막 쌓여 있었는데 뭐 밑에도 이렇게 알갱이들이 쌓여 있었겠죠 이렇게 막 쌓여 있었어 쌓여 있었는데 얘를 눌러 어떻게 누르느냐 위에서 태정물들이 더 쌓이는 거야 위에 그럼 꾹꾹 누르겠죠 얘를 꾹꾹 눌러요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 틈 사이로 들어가야 눌려가지고 요거랑 요거 차이점 알겠어요? 틈 사이로 들어간다고 이런 틈 사이가 틈이 없어져요 요런 틈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극이라고 불러요 요걸 공극 그럼 어떻게 돼요? 공극이 공극이 줄어든다 그래서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을 갖다 우리가 공극률이라고 불러요 공극률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죠? 공극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작용을 받으면 꽉꽉 누르니까 공극률이 작아져요 알겠죠? 이 빈 공간의 비율입니다 이게 공극률이 작아진다고 자 그럼 그 다음 얘가 교결작용을 받아요 교결작용 교결작용은 뭐냐면요 좀 전에 좀 전에 얘기한 이 공극률이 작아졌잖아요 요 사이로 물이 침투로 해요 물이 흘러 막 이렇게 흘러들어가 흘러들어가 흘러들어가면서 요기다 뭘 하느냐 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요기다가 남겨놓고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석회질 물질들 석회분 우리가 석회분 이렇게 봅니다 석회분 석회질 이렇게 돼요 규산분 규산염 성분이에요 규산분 규산염 성분은 여러분 SiO2를 갖고 있는 성분을 갖다 얘기합니다 SiO2 이거는 CaCO3를 갖고 있는 성분들 그리고 철분 철을 포함한 애들 요 성분들이 요 사이를 지나가면서 요기를 갖다가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결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은요 이런 속성작용을 거친 애들이 퇴적합니다 당연히 앞에서 배운 여러분들 1탄, 2탄에서 얘기한 화성암, 변성암보다 화성암, 변성암보다 얘네들이 좀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런 애들이 나중에 굳혀버려야 되니까 요 사이사이들 좀 약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이제 퇴적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퇴적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퇴적암의 종류 자 퇴적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로 나누느냐 쇄설성 퇴적암 쇄설성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으로 나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몇 개의 암성만 우리가 이제 캐스트에서 다루는 것들은 몇 개의 암성만 필수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암성들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쇄설성 퇴적암은 뭐예요 부스러진 것들이 퇴적된 거야 이게 부스러진 것이 퇴적된 거야 부스러진 것이 퇴적 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부스러진 것이 퇴적됐다 그죠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은 뭐냐 증발 잔류거나 증발하고 남은 애들 증발 잔류 혹은 침전된 애들이야 침전 아 밑으로 쌓였다는 얘기죠 침전 그렇게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의 유해입니다 생물체의 유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쇄설성 퇴적암 쇄설성 퇴적암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암 삶 쉐일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고 쉐일과 좀 비슷한 애가 뭐가 있느냐 이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암 이암은 영어로 머드스톤 이렇게 불러요 진흙 어?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어? 쉐일도 진흙이고 어? 이암도 진흙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쉐일과 이암을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색깔로 구분해요 얜 되게 어두운 색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밝은 색입니다 응? 여러분들 그 학교 가면 책상 있잖아요 책상 색깔이 다 똑같을래나 모르겠네 나무색깔 응 고색깔 약간 황토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암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암이 상대적으로 수분을 잘 뺏기는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암은요 손톱으로 막 긁으면 긁혀요 그 정도로 푸석푸석해 애가 돌이 약하다고 근데 쉐일은 손톱으로 긁으면 손톱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되겠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감삼 쉐일 이암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이즈별로 나누게 돼요 얘는 구분기준이 여감이 제일 커요 알갱이가 자갈이 박혀있는 거고 사암 모래잖아요 그죠? 모래 그리고 쉐일 어떻게 돼요? 진흙 점토 이암도 진흙 점토 근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거 요거와 같이 쇄설성 퇴적암의 구성원이 되는 두 가지 암석을 더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건 꼭 알아주세요 응회암 선생님이 한탄강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응회암은 뭐라고? 퇴적암이라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얘는 화산재가 쌓인 거잖아 화산재가 쌓여서 응회암이 쌓여 있으면 응회암이 만들어져 있으면 아 여기에 뭔가 이벤트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화산활동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집괴함이라는 게 있어요 집괴함 집괴함은 화산쇄설물들이 쌓인 거예요 화산쇄설물 화산재보다 좀 사이즈 큰 애들 알겠죠? 얘네들 다 퇴적암들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얘네들 좀 독특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나의 영상을 홍보하게 되는데 이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탄강도 갔다 왔고요 선생님이 변산반도도 갔다 왔죠 변산반도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올 텐데 대표적인 퇴적암 지형이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왜 갔다 왔겠어요? 보면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들 이 챕터를 잘 보고 싶다 이 단원에 대한 실력을 좀 쌓고 싶다 그러면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뭐 내가 찍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나도 내 영상을 보면 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사람인지나 선생님이 뭐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강사지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최대한 좀 나름 재밌게 만들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발연기에 좀 감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건 좀 아닌데 생각하는데 연기력을 좀 늘려볼게요 자 화학적 퇴적암 증발 잔류 혹은 침전 자 여러분도 이거 좀 알아야 되는 암석들에 대해서 내가 딱 두 개만 얘기할게 뭐 있냐 암염 아세요 암염 암염은 돌소금입니다 그리고 석회암 책에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더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뭐 처트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처트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여러 개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지금 음 이거 다 기본적으로 안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아직 수능 완성이 안 나왔으니까 수능 완성 나왔을 때 포인트들이 있을 거야 그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자 그 다음 유기적 퇴적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석회암 석회암은 여기도 나와요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하면서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합니다 생물체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석회암 너무나 중요하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탄 같은 거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그리고 퇴적암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규조토 이런 거 나옵니다 규조토 알겠죠? 규조토는 규조류 그러니까 SIO2를 몸의 성분으로 하는 애들이 죽어서 쌓여서 만들어진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을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필수적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건 그냥 필수야 슬림하게 쫙쫙 기름기 빼고서는 짜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 퇴적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퇴적암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퇴적암 하면은 꼭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떠올려야 되는 거 퇴적암의 특징들인데 퇴적암의 특징들 뭐가 있냐면 퇴적암이 여러분들 층리하고요 화석 나오면 무조건 퇴적암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공식처럼 알면 돼요 그래서 퇴적암은 층리하고 화석 나오면 무조건 퇴적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층리가 만들어질 때 이 층리가 만들어질 때 얘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퇴적 구조라고 부르고요 이 퇴적 구조를 알면 퇴적 환경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퇴적 구조로 알 수가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퇴적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퇴적 환경 플러스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역전 여부 역전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자 역전이라는 게 뭐냐 지층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냐면요 이렇게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이 선생님 프린트가 층리가 옆에 보인다 지층이야 그럼 얘가 습곡을 받아요 힘을 받아요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는 뒤집어졌죠 이런 걸 우리가 역전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전이 돼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퇴적 구조가 뭐뭐가 있느냐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층리입니다 사층리를 영어로 크로스베딩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경사진층리를 얘기해요 사층리는 보통 어떤 환경에서 많이 만들어지느냐 사층리는 얘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 흐르는 물 혹은 이게 유수라고 그러죠 흐르는 물 유수라고 합니다 유수 혹은 바람이 부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깊은 물에서는 잘 안 만들어져요 사층리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의 깊이가 깊지는 않다 좀 얕은 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사층리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 한번 설정을 해보죠 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어 물이 흐르고 있어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는 땅이에요 지층 지층인데 지층이 이렇게 있어 근데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를 때 퇴적물을 운반하는 운반작용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얘가 바닥에까지 영향을 주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까지 물이 흐르는 그런 지형인데 여기서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퇴적물들이 쌓이면 어떻게 쌓이느냐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요 그럼 퇴적물들이 뒤에서 넘어와서 또 쌓여요 또 넘어와서 또 쌓여요 또 넘어와서 또 쌓여요 이런 식으로 쌓여요 그런데 이제 흐르다 보면은요 그 위를 갖다가 약간 깎아요 이렇게 살짝 깎아 살짝 깎고 그 위에 또 쌓여 얘네들이 퇴적물들이 또 쌓여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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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럼 요 입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다가 뜯어서 보는 거야 요 입자 하나 요거 입자라고 하긴 좀 그러네 이 구조 하나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생긴 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런데 위에가 깎인다고 그랬죠 위에가 물이 흐르면서 얘를 깎아 이렇게 딱 깎아요 깎으면 위에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아래만 남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만 갖다가 썼잖아 지금 연속적으로 얘를 잇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으면 얘가 어떤 모양을 갖다 갖느냐 요런 모양을 갖는 겁니다 얘가 연속적으로 이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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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 밑에 있는 부분 요 밑에 있는 부분만 선생님이 갖다가 그린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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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요 부분 요 분만 갖다가 그린 거라고 요렇게 요기다가 연속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 모양에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물이 이쪽으로 흐르죠 이게 유수의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유수의 방향이고 이게 이제 유수의 방향 유수의 방향 요걸 갖다 지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층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아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요기가 위 요기가 아래가 됩니다 선생님이 왜 위아래를 갖다가 얘기하겠어요 층이 뒤집어졌느냐 안 뒤집어졌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층리는 뭐다 아 흐르는 물에서 나타나는 구조구나 이런 거 우리가 유수라고 부르는 거 유수 환경이구나 혹은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사층리가 나타나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퇴적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퇴적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두 번째 퇴적 구조는 뭐냐면 점위층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점위층리 자 점위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 얘는 점위층리는 아 깊은 물 그러니까 심해저 환경이에요 심해저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깊은 물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심해저 환경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바다예요 이건 바다 바다야 이건 이번엔 바다예요 굉장히 깊은 바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게 스케일이 안 맞는데 원래는 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한 4km 정도 됩니다 이건 경사를 되게 경사지게 선생님이 바다를 그렸는데 이 경사가 실제로는요 한 5도에서 7도 정도밖에 안 돼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건데 선생님이 그림을 좀 압축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수심 200m 이내에 평탄한 지역들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회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대륙풍이라고 부릅니다 대륙풍 대륙풍 자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경사진면 대륙사면이라고 불러요 대륙사면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심해저 환경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심해저 평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하고 이어지는 이 경계 부분 이 경계 부분은 우리가 대륙대라고 불러요 대륙대 여기는 심해저 평원입니다 알겠죠? 여기 심해저 평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가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가 여기서 퇴적물들이 여기서 대륙풍에서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드르드드드 떼기 떼기죠 드르르 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르르 우르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퇴적물들이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 위에서 이 밑에 쪽으로 쭉 쏟아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쏟아져 내려왔죠? 근데 얘네들이 뭐 사이즈별로 일렬로 딱 맞춰가지고 나는 먼저 갈게 너는 나중에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큰 거 먼저 내려오고 작은 거 먼저 내려오고 이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내려온단 말이야 굉장히 지저분한 흐름을 갖다 만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흐름 이 흐름을 갖다가 해저에서 흐르는 탁한 흐름이다 그래서 저탕류라고 불러요 우리가 저탕류 해저에서 흐르는 탁한 흐름이다 저탕류 저탕류가 흐르면요 얘네들이 저탁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탁암 저탁암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들 터비다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터비다이트 왜냐면 이제 저탕류가 영어로 터비디티커런트 이렇게 부릅니다 터비디티커런트 이렇게 부르니까 저탕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쌓였어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덩치가 큰 놈이 먼저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덩치가 큰 놈이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다가 보이냐면 이렇게 돼요 얘가 모양이 얘를 갖다가 터비다이트에서 나타나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쌓인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딱 보면은요 확대해가지고 딱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 사이즈가 큰 애들이 막 쌓여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애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작아져요 사이즈가 작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져요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위로 가면 더 작아져 위로 가면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점이칙니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레이디드 배딩 그레이드별로 나뉘었다 그레이디드 배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위고요 여기가 아래 이거는 방향성 같은 건 없어요 위 아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칙니가 나타나면 아 얘는 깊은 물 밑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각변동은요 지각변동은 몇 십억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지형도 육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점이칙니 선생님이 촬영 갔을 때 점이칙니를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이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점이칙니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 이제 사칭리하고 연운이 있습니다 사칭리 아 사칭리 사칭리 앞에 얘기했죠? 쏘리 연운과 건열이 있습니다 연운과 건열 자 연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연운은 뭐냐면요 물결무늬라는 뜻이야 이게 물결무늬 연운이 물결무늬다 그럼 뭐 말 다 했죠? 이거는 뭐예요? 얕은 물 밑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이에요 얕은 물 밑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물결무늬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대로 물결무늬가 그냥 새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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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 여기가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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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기해요 건열 건열은 뭐예요? 건조한 기후를 지시해줍니다 건조한 기후 그래서 건조한 기후라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이게 건열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지질구조하고 이거의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퇴적구조는 퇴적암에서만 나타납니다 알겠죠? 층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질구조는 어느 암석에서 나타나서 상관없어요 변성암 같은 거에서도 나타납니다 습곡 같은 거 얘기했었죠 분명히 선생님 2탄에서 그러니까 이 퇴적구조들은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제 실질적인 지형을 같이 보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지형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 퇴적암과 지형에 대해서 명칭이 나오고 그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 이건 완전 생암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암기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퇴적암의 특징들과 연관 지어가지고 얘네들의 특징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살펴보면 좀 많이 나오죠 퇴적암 지형들은 사실 퇴적암 지형들 우리나라에 이제 전반적으로 퇴적암이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퇴적암으로 형성된 지형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에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좀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전북 부안군 격포리 이거 나와 있죠 갔던 데죠 선생님이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영상 보세요 굳이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여긴 지지락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얘 백화점이야 다 있어 지지락 백화점 근데 여러분들 다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여긴 퇴적암 지형에 나오나 퇴적암과 지형에 나오나 이렇게인데 층리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적암과 지형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요 뭐 변성암도 있고 화성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제로 없지 않아요 하지만 퇴적암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층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나와요 퇴적암 지형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출제가 됐던 지형이니까 잘 기억해 둬야 되고 뭐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응애암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뭐 연은 단층 선생님이 연은 단층은 보고 왔죠 그리고 뭐 습곡 그리고 이제 이런 퇴적 구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견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공룡발자국 화석도 발견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전북 부안군 격포리는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갔다 온 겁니다 여기에 주상절리도 나옵니다 갑자기 막 혼란이 막 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야 여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찍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알겠죠? 됐고 전북 진안군 마이산 선생님이 여긴 가볼까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이산은요 전체적으로 여감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감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여감으로 되어 있는 산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 여감이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얘는 뭘로 되어 있느냐 얘는 어떤 구조가 나타나냐면 타포니가 나타나 타포니 타포니 뭐예요? 암석이 침식을 받아서 구멍이 뻥뻥 뚫린 구조를 갖다 얘기합니다 물 같은 것들이 침투해가지고요 암석을 긁어내듯이 팍팍 파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학생들이 이거 나오면 왜 헷갈려 하느냐 마이산에 갔더니 구멍이 난 구조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도 구멍 난 거 딱 떠올리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항상 못 떠올려요 현무암 떠올리잖아요 검은색이고 구멍이 나 있더라 그럼 현무암인 줄 알아 그럴 리가 없죠 왜? 여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근데 이걸 갖다 듣지 않은 학생들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여감 타포니 이거 기억하면 돼요 마이산은 알겠죠? 말귀처럼 생겨서 마이산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되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뭐 나중에 시간 괜찮으면은 수능 끝나고라도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가보면은 자 그 다음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 아 왜 이름도 어려워 경남 고성군 덕명리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얘 고성군 덕명리는 공룡발자국이에요 공룡발자국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사실 공룡발자국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 덕명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딱 알겠지만 얘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중생대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아 얘는 육성층이다 육지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되게 어이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공룡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발로 꽉꽉 밟고 다니면 안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거기까지 들어가니? 바다에 사는 공룡은 발이 없나요? 없잖아 물고기 발이 있니? 그렇잖아 물고기 지느러미 있잖아요 바닷속에 사는 수룡들은요 발이 발가락이 없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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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룡 많이 봤잖아 그치요? 얘네들 뭐 육지에 사는 공룡들은요 뭐 저런 애들이야 둘리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육지 공룡이에요 둘리 엄마 보면 뭐 기네 있잖아 뭐 브라키오사루스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 공룡 발자국 알겠죠? 육성층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내가 정말 이거는 이 캐스트 본 학생들한테만 주는 팁인데 잘 들으세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생대의 퇴적층들 있잖아요 다 육성층이에요 되게 재밌죠? 바다에서 만들어진 게 없다고 거의 다 육성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 쇠 발자국 이런 거 나와 나오면 그래서 다음은 고성군 덕명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을 나타낸다 그럼 딱 나와요 어? 중생대 육성층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진안군 마이산도 사실 얘도 중생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중생대 만들어진 거에요 재밌죠? 이것도 중생대 이것도 중생대 자 그럼 석회동굴 나옵니다 석회동굴은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얘는 보통 석회동굴 하면요 우리 강원도 쪽을 생각하면 좀 쉬워요 뭐 강원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원도 쪽에 많아요 여러분들 석회동굴은요 앞에서 선생님이 특수지형에서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카라스트 지형 이런 거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쪽에 가다 보면 시멘트 공장도 되게 많습니다 CACO3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 같은 거 되게 많고 강원도 쪽에 이런 석회동굴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환선굴, 고시동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동굴들이에요 고시동굴, 환선굴 이런 거 울진, 석류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얘는 종윤석과 석순과 석주가 발달한다 앞에서 얘기했었으니까 선생님 1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굳이 디테일을 설명을 안 하지만 석회동굴과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용암동굴을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검은 오른 용암동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좀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요게 좀 특이하네요 요거 뭐냐면 고생대 퇴적암이 나와요 드디어 얘는 고생대 퇴적암이 나온다 드디어 고생대 퇴적암 아 이 고생대 퇴적암인데 얘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고생대 때 뭐가 나오느냐 삼엽충 나와요 드디어 삼엽충과 완종류가 발견되는 지역이에요 시험에 내기 참 좋겠죠 그죠 화석도 잘 발견돼 삼엽충과 완종류가 나온다고 화석이 잘 발견돼요 당연히 시험에 내기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여러분들 좀 기억해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고생대 퇴적암이라고 얘가 되게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생대 석회동굴 강원도 지역에는 고생대 때 지층이 되게 많아요 원래 여러분들 뭐 강원도에 가면요 되게 특이한 구조들 많이 석회암 지형들 쫙 있는데 거기 막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것도 나와요 심지어 응? 원래 퇴적 구조니까 근데 요거 되게 특이한 지형이니까 꼭 알아두자 알겠죠? 태백시 구문소 삼엽충 나온다 삼엽충 나오면 언제다? 고생대다 선생님이 화석들 화석들 선생님 본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는데 지질시대의 화석들도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좀 암기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고 제주도 수월봉 한번 볼게요 제주도 수월봉 여러분들 제주도 수월봉은 얘네들은 제주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알다시피 어떤 지대야?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화산 아 얘는 그럼 전부 다 뭐겠다? 아 응애암으로 된 애들이구나 응애암 응애암이나 집게암 요런 애들이 만들어진 거겠구나 그래서 응애암으로 된 선생님 그 제주도 수월봉 뭐 되게 많이 가봤습니다 요기에 막 화산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수월봉 가면은 응애암이 흘러요 이렇게 막 흐른 자국이 있어요 응애암 흐른 자국이 있는데 요기에 화산탄이 슉 날아가서 빵 박힌 거야 박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화산탄이 팍 박혀가지고 이 흐른 자국들이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응? 그래서 요렇게 화산탄 같은 것도 발견되는 그런 지형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응애암 지역들 화산 채설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퇴적들이 퇴적암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제주도 수월봉은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분화구가 수월봉 직접 가면요 분화구가 안 보여요 바닷속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빵 터져가지고 해안가로 탁 박혀있는 그 자국이 보이거든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사실 저 제주도 몇 번 가봤는데 되게 많이 가봤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보통 지질답사하러 많이 가는데 그 쭉 날아와가지고 빵 박혀가지고 얘네들이 화산탄에 있는 위치를 보고서는 화구의 위치를 갖다가 좀 찾는 고르는 것도 많이 합니다 건너편에 보면 그 섬이 있는데 거기 차귀도라고 섬이 있어요 섬에서도 이제 그 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응회환이라고 부르거든요 요런 환이 만들어졌어요 응애암들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동그란 지역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화구를 중심으로 빵 터져가지고 이제 퍼진 거죠 이렇게 되게 재밌는 지역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남 신안군 홍도 이거 여러분들 홍도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뭐냐면요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선생님 변산반도 여러분 영상을 봤다면 알겠지만 해식동굴, 해식돼지 요런 거 발견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석영상암으로 인해 사암층과 규암층으로 이랬다 그래서 사암층, 규암층 요런 것들 만들어지는데 규암은 사실 변성암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습곡, 단층, 전리가 나온다 요건 사실 어디든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어... 요 전남 신안군 홍도는요 어... 굳이 이제 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올 거고 아마 요런 것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같이 물어보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꼭 알아둬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질구조들 여러분들 알아보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전체적인 지형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게 한반도 지형의 심미적 감상이에요 어... 정리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그... 한반도의... 한반도 지형의 심미적 감상 요거 내용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금강전도라고 해가지고요 그 겸재정선이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심미적 감상 부분에서는요 이 금강산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강산은 여러분들 중생대 화강암 지형입니다 여러분들 제 첫 시간에 1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금강산, 북한산, 설악산 거기다 이제 불암산까지 그래서 금북설 거기다 불암산까지 요렇게 네 가지가 중생대 화강암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만들어진 게 되게 단순한데 심플한데 뭐냐면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요 여기에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해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관입해서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이요 위에는 퇴적층들입니다 퇴적층들인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침식을 받는 거야 깎이는 거죠 깎여요 깎여서 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전리 같은 걸 막 만들면서 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깎여가지고 근데 이게 화강암은 뭐 침식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니라서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침식을 받아요 침식을 받아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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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런 산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금강산도 마찬가지로요 중생대의 화강암 지형이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뭐 요런 얘기들 좀 하려고 했고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쭉 관동팔경명수첩 겸지정성 마찬가지로 만든 거고 해동명산도 요런 것들이 있다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항상 하듯이 요거 지도로 좀 정리하네요 지도 잘 안보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그 사이트에 공개자료실에 요거는 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3탄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이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1탄 2탄 3탄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고요 요거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가지 퇴적암 지형들을 갖다가 쭉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참고해서 보시고 선생님이 갔다 온 데가 이제 쭉 내려면 전북 진안, 진안이 아니죠 부안, 채석강 변산반도 있는 지역이 이제 격포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요기쪽 지역에 갔다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홍도 홍도도 선생님이 여기 넣어놨고 홍도 여기 있고 제주도 수월봉 여기 있고요 그리고 태백구문소 요쪽이 태백구문소입니다 강원도 쪽에 여기 있고 그리고 덕명리 덕명리는 사실 요 아래쪽이에요 경남 쪽에 있습니다 덕명리 해안 그리고 마이산 마이산은 요기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쪽에 있죠 마이산은 그래서 요 지역 이제 요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지형들을 갖다 지도에 표시해놨으니까 나중에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문제를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 같이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각 지질명소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건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학평에 출제됐던 문제이니까 잘 보세요 자 요거 보면은 소총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나와있고요 삼엽충 태백산 분지에 그리고 이제 고성 덕명리 공룡 발자국 나와있죠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가는 원시 대기 중 산소를 증가시킨 생물의 화석이다 자 여러분들 스트로마톨라이트 나오면은 뭐 떠올려야 되냐면 남조류 떠올려야 돼요 남조류 우리가 석회조류의 퇴적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조류류들이요 원시 대기 중에 산소를 증가시킨 애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렵죠 이거 여러분들 요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육지에서 서식했던 생물의 화석이다 자 보세요 나 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는 당연히 육지에서 서식한 거죠 공룡 발자국이니까 근데 나는 아니죠 여러분들 고생대 때 화석들은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고생대 때 표준 화석들은 전부 다 바다에 살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나가 틀렸죠 나가 자 그 다음 디귿 지층의 생성순도는 나 다 가이다 자 보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여러분들 언제 거예요 선캄브리아 때 꺼죠 그리고 삼협층 고생대 그리고 얘는 중생대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요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가죠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입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것도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표준 화석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퇴적암 지형들 나올 때 퇴적암 지형들 나올 때 화석이 되게 잘 나와요 왜 퇴적암에는 층리와 화석이 필수니까 두 개가 여러분들 매치된다고 그러죠 공식처럼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공식처럼 퇴적암 이퀄 층리와 화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퇴적암에서는 무조건 층리와 화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나오는 문제들은 퇴적암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요 문제는 요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좀 섞여있는 문제예요 보통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면 퇴적암만 이렇게 문제를 내기에 좀 빈약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성암 그리고 퇴적암 요기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선생님이 이제 갔다 온 지역이죠 요기가 이제 채석강입니다 채석강에 이제 요거 이제 선생님 영상에 나와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식 절벽이죠 해식 절벽 해식 절벽의 사진이고 요거 이제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한번 골라보죠 이거는 이제 변성암입니다 계곡 바닥에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줄무늬가 교대로 발달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염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염리 염리가 잘 발달한 편마함이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의 줄무늬는 열과 압력에 대한 재결정작용이 형성되었다 자 정확하게 변성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염리 그죠? 변성암 이게 줄무늬가 만들어진 과정이 딱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니은 나는 퇴적과 침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그죠? 퇴적이 되고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에 의해서 해식 절벽이 만들어진 그런 지형입니다 여기서 보면 쉘, 사암, 여감으로 이루어진 층리가 발달했다 퇴적층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퇴적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침식 받아야지 해식 절벽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연우는 나보다 가의 암석에서 발견되기 쉽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말이 안 돌아올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 설명했어요? 퇴적구조 설명했죠? 퇴적구조는 뭐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퇴적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거 변성암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보면 연우는 나보다 가의 암석에서 틀렸죠? 나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화석 외우는 거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선생님이 아름다운 한반도 지역 그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 이걸 갖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 학평에서 그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이 나왔을 때 이거는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선생님이 집어줬으니까 이거 내용 잘 보고 정리해가지고요 꼭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선생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9월 때 또 다른 특강으로 한번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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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